1편 9월 벨로나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원의 모델 무린색 아가씨 1편 9월 벨로나 안녕하세요 용기입니다 명월의 최고 모델이죠 1편 9월 벨로나 뵙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입 이벤트 때 곰이랑 캐릭터가 두 명 있어요 지오랑 벨로나인데 지오를 갖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속댕님들만 보면은 머리가 멍해지고 식률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견제하려면은 내가 지오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은 실례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지오만 있으면은 진짜 영상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지오가 선턴 잡는거 보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그의 아티팩트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소울범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팀에 갖다 놔도 참 쉽게 조합 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벨로나님 대신 깡꼬마를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예전부터 벨로나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써보고 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체력관리되고 데미지 후덜덜하고 소울범 공격까지 좋아 야 딜러로서는 벨로나보다 완벽한 유닛이 누가 있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관 세트 끼고 있잖아요 데미지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파관 세트를 끼면은 데미지가 얼마나 더 세지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벨로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쏙쏙쏙쏙쏙쏙쏙쏙 명기 있어봐 공포에 물들 시간이다 아아 모든 존재에게 영원합니다 간식을 신성한 희생이 있거든 그렇지 비브레스 네가 오는 순간을 기다렸어 그렇지 잠속 올렸고 장랑 거탈일 뿐이다 쏙쏙쏙쏙 방력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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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오 좋았어 비브레스 조금 좋아졌네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지 명감이 있는데 쓰셨네 반격 세트 아 조금만 데미지 높았으면은 쏙쏙쏙 2절 2절 일각에 끝나드리죠 자 삼스를 해랑디 잡습니다 쏙 쏙쏙쏙쏙쏙 쏙쏙 진흙 속에 쳐박아드리죠 명기 있어봐 땡겨줄다 그대의 운세를 봐주지요 저는 흉계라군요 답별면 후회할까 바로에 잡아야죠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쳐봐 물론 의미의 지시겠지만 지시를 내는 엄청 단단한데 삶과 죽음 어느걸 원하지 걱정할 것 없어 아 잡아 죽어라 1편 쏭쏭쏭쏭쏭쏭쏭 아로에 가시고 폐교받고 주세요 아 가볍게 가볍게 이걸로 끝이야 물고기들의 잔치날이 되겠네 오케이 젠지지 툼쏭쏭 쑥쑥쑥 쑥쑥 헉 겁나지 마세요 탐스 쓰겟죠 어디 섰구나 어 너희 잘못 걸렸어 창 넹 오우 오우 내가 약이죠 나는 벨로나 공격할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좀 불안한데? 제발, 잡아라 그렇지! 베로나 데미지 엄청 쌤 그렇지 반격! 반격세트 이래서 반격세트를 쓰는건가? 괜찮아요 왜냐? 나의 레인은 영약을 겪거든 감자거라 오케이 렛츠고 지수로 땡겨주고 소울번호로 아 못잡았네 아 괜찮아 반격! 하하하하 이야 이번 점괴는 어떨까요? 음 룰루카 올라오고 홈스 띠이 띠이 룰루카님을 불러 침묵! 아아 황버프 있으니까 뭐 맛있게 오오 생각보다 많이 안달았어 체력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인간이 하하하하 나이 이브리스 보여줘 이 화원에 출금은 없으니깐 그렇치 버프 다 해제 게다가 방깍하지 좋았어 좋았어 헤랑디의 다음편에 이제 살 수 없죠 그래그래그래 자 3층 보여주자 쏭 쏭 쏭 쏭 쏭 쏭 쏭 내가 있으니 안심해 아 이제 폐교법을 걸렸어요 원로나 때리겠지 정아 꽃에는 벌레가 꼬이는 법이지 새로운 시련이군요 나 지금 좀 바쁜데 누구 때리려나 오이? 날 때려줬다고? 고마워 나 소울 번 쓸건데 사라라 이리와 사라라 찰싹 이미지 미쳤다 장난 거처릴 뿐 쏭 쏭 쏭 제가 늦지 않게 왔군요 내 안내를 잘 따라줘 원하는게 있으면 말만 하라고 모두의 소울 나와 함께해 흐어엇 길어다 차가 쉽게 싸워 찬아라 와아아아아아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자 레이 보여주자 셀린이 있지만 그래도 난 3실을 쓰겠어 소울 흐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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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포기다 네 방각을 걸고 소멸을 시켰다 고마까지 흐어엇 Crider 흑 흑 무섭지 않죠 흑 흑 흑 흑 흑 흑 렛츠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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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토 잡을 수 있겠죠? 가을 낙엽이 돼요 흩날려라 아 쑥쑥쑥쑥 한 번 더 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서라비 쑥쑥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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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난